안녕하세요. 송정혜. 저는 송정혜입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라시티비님하고 지금 먹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좀 보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다 먹던 거 이 집에 맛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펜을 데리고 제가 왔거든요. 그냥 저녁에 맞추고 왔잖아요. 만약에 어떤 다른 황사가 나에게 달콤한다고 하면 이거 너무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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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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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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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인데? 네 여러분, 집에 왔고 네, 그냥 가고 네, 그냥 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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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관한 식빵을 넣어주세요 매콤한 고추를 넣어주고 매콤한 고추를 넣어주고 매콤한 고추를 넣어주세요 마요네즈 소스 으 좋은 것 같으면 내가 만원 줄게 만원은 붙이잖아요 만원은 붙이지 마요 오늘 음식이 늘려가지고 요거는 우동은 서비스입니다 어제도 쉬고 오늘은 또 손자들 거 쉬고 다 왔습니다 식사를 드릴게요 식사를 드릴게요 여기가 무슨 맛이냐 새우 새우 맛있어요 먹어야지 맛있어 겁나요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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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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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an 고춧가루 콩가루 소금은 70%라인 소금은 70%라인 난 다 먹던 니마 60%라인 소금은 바삭이 안 매워요? 맵죠? 상수도 와서 빼고도 괜찮아요 애가 내꺼는 괜찮은데 애가 내꺼는 괜찮은데 애가 내꺼는 괜찮은데 남은 8시 뉴스 스토리 문자 여기 우동은 서비스도 나왔어요 우동이 서비스도 나왔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우동이 서비스 나왔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여러분 시럽고 다 배웠고요 잘 먹죠 잘 먹죠 자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아 여러분 고춧가루 문제 아시겠지 와사비 또 씹었나 뜯어내면 되지 이제 저 밑으로 하얀거 하얀거 있는 쪽은 와사비 없다 하얀거 있는 쪽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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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비 뜯으면 되지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오사비 뜯어내네 여기가 오사비 뜯어내네 뭐 요렇게 뜯어내되지 자 물 물 물 좀 돌려 물 좀 주세요 네 물 좀 주세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 이상 여기까지가 하필을 하십니다. 자, 이 영상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